안녕하세요. 저희 일본 가요. 갑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수송가에 갑니다. 저희 뭐 하러 가요, 언니? 밥 먹으러 가. 에? 그냥 하러 가요. 한 시간 타니까 그거 조식 안 나요? 그거 안 나와나? 밥 주나요? 안 주나요? 모르겠습니까? 안녕. 안녕. 스톱 가서 봐요. 이재언니가 긴장된대요. 긴장했을 때. 사람들 이렇게 많아서 소원이에요. 오늘 4만명 오신대요. 진짜? 아 이맘면 오신다고. 이맘면 오신다고 들었어요. 이맘명도 진짜 많이 오신 분들. 이따가 좀 더 잘하는 거죠. 니코 니코 니이이이이이. 파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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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파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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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워요. 어떻게 해요. 너무 잘했어요. 진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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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실수했어요 아 이불거야 근데 매옆에 엄마! 엄마나 언니가 보여서 너무 안 눈물 났고 있어 너무 웃겼어요 야! 야 그만해! 야 그만해! 그래요 지금까지 뉴혈이었습니다 어디있어?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빨리 안녕해 안녕